세이노는 누구인가 55년생이며 무일푼에서 후천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수백억억의 자산가가 된 사람이다. 세이노의 가르침 명석한 두대도 뛰어난 체력도 타고난 재능도 끝없는 노력을 이길 순 없다. 노력이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기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노력하라. 기회는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그 보상은 당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하라.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문제는 그 시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미래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아는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둔다.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인생이나 풋볼이나 1인치씩 앞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 그 1인치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거기서 승리와 패배가 달라진다.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결국 1인치의 차이다. 우리는 오직 1인치를 위해 달릴 뿐이다. 미래의 야망은 던져버려라. 꿈과 야망은 성공의 원동력이 아니다. 보잘것 없이 보이는 1인치의 전진을 위하여 오늘도 외롭게 최선을 다하는 힘이 바로 성공의 원동력이다. 쓰이노의 가르침. 키보다 진하게 살아라.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착들을 제대로 골라 많이 읽고 스스로를 변화시켰다며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나는 믿는다. 당신이 분노하여야 할 대상은 이 대상이 아니다. 현재의 당신의 삶에 먼저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노라고 말하라.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라. 당신이 주인이다. 그저 1년 정도 앞에 목표만을 세우되 천만 원을 모으는 것 같은 소박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이제 남은 일은 그 행동 지침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다. 실패하면 제로점으로 내려가라.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 허드레일부터 제대로 해라.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몸값이 오른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일하라. 일의 대가는 질로 따져라.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제 분노하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 개 쾅쾅쾅 두드릴 수 있다. 당신의 삶을 이 거친 세상에서 우뚝 홀로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귀치기 듯 노력하라.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게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돈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직장에서 일을 잘하지 못하면 직장 밖으로 나가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결국 직장 생활을 잘하여야 부자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 자체가 아니라 일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로 나와도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므로 대가를 더 받게 되기 때문이다. 쓰이노의 가르침. 기보다 진하게 살아라.